스쿳가 자신의 고정 IR result 럼르몰롤리 럼르몰리몰리 쿳 74 눈물 2019 한 손이 Ici 뭘 부르세요 눈물이 나 자꾸 만나 지쳐 흐르는 Bitch 노래 가사에도 눈물이 나 자꾸 만나 스쳐 흐르는 노래 가사에도 아니 평소에 유정이가 자주 하는 그 동작이야 이거 근데 여기다 쌍따봉을 장착했네 원래 저한테 이렇게 머니 이게 뭐야? 날개가 떨어져서 내가 천사여가지고 하늘에서 저는 공약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코덱 가겠어요 멤버별로 이게 좀 어려워요 멤버들 뿌걸 가수님들 100억씩 벌으셨으면 좋겠어요 뿌야호 그냥 모든 갱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뿌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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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겠지 다라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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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프만 바라는 거죠? 그럴까요? 맞아 맞아 네 그 알지 은주 표정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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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종일 거울만 봐요 내 머리 언박국한지 다른 눈 안 해봤는데요? 아 다른 눈이 화끈하죠 아우 굉장히 화끈하죠 다른 눈 안 해봤는데요? 아 오 굉장히 화끈한다 아우 아 아, 못 해요. 못 해 주세요. 아, 못 해요. 못 해 주세요. 아, 그렇게 첫 틀어.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. 어쩐지. 디디 형, 펜스타인에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내가 왜 했지, 이거를? 되게 커다란 매력이 많아서 그렇대요. 그래서 이제 반전 매력을 만져 그렇대요. 아, 은지님의 이떡 포인트는 손가락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? 제 이떡 포인트야? 이게 왜 제 이떡 포인트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 이떡 포인트야? 이게 왜 제 이떡 포인트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 이떡 포인트야? 제 이떡 포인트야? 와, 끝났어. 이런 걸 그렸어, 눈물이. 맞아요. 진짜 오래오래 봅시다. 제 이떡 포인트야. That's what you love to do Q. 연주 홈 출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완판 요정 유나, 리베르 서미향수 언급 후 완판인데요. 유나한테 광고 하나 주세요. 그게 가장 애착한 광고 하나 주세요.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나요? 아팠어요. 아팠어요. 근데 이게 말투가 언니들 마이크 차요. 이게 아니라 마이크 차요. 뭐 해요. 그래서 실세인 것 같아요. 바다가 너무 좋아서 해군? 잘 어울린다. 바다가 좋아서. 바다가 좋아서? 땅은 싫어요? 아니 바다가 좋다고. 땅은 싫어요? 아니 나 좋아. 아 왜 나 좋아. 없애주세요. 그 있잖아 우리 굿즈 같은 게 나중에 나오면. 나 좀 구해줘 baby if you love me. 뜰만 봤으면.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뿌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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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